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신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집값이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69.8%로 그중 대폭 하락해야 한다고 답한 이는 33.1%로 나타났습니다. 반면 상승해야 한다는 대답은 7.7%에 불과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, 40대 순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혼일수록 자녀가 없을수록 집값 하락을 원했습니다. 또 소득계층별로는 소득계층이 낮아질수록 주택가격이 하락해야 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